한 두 달 정도를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나오는 점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시나요 마이크? 네, 박수 부탁드릴게요 should be on her 한 두 달 정도의 사랑 나 울거야 그 사실일 뿐이야 다시 시작해 볼게 나 오늘 다시 내 마음을 타러 내 마음이 이겨버렸어 사랑이 고마워 이제 네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할거야 못삽니다 보내주신 이 사랑 이제 다시는 우리 귀찮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이 사람은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